한인생활상담소가 킹카운티 지원하에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오뚜기 부모교실 봄학기 강좌를 마쳤습니다. 오뚜기 부모교실 프로그램은 워싱턴대학 간호대학 김은정 교수의 영세에서 5살 자녀들을 위한 오뚜기 부모교실을 교재로 사용해 자녀와 좋은 관계 성립하기, 아동주도놀이학습법,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감정조절훈련, 올바른 행동양육방법, 문제행동교정법, 그리고 효과적인 훈육법 등의 교육강좌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 진행이 돼 거리에 관계없이 멀리 올림피아, 메르즈빌, 오레곤주에서도 참가했으며 강의 기간 동안 텍사스로 이사를 간 참가자도 끝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 가을 학기인 봄학기 인원수가 많아 참여하지 못한 대기제를 포함해 8월 말부터 신청자를 받아 9월에 학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